그 가운데 녹취록에 등장했던 당시 송영길 후보의 박 보좌관, 이 돈봉투 의혹에 깊이 연루된 듯한 녹취록도 등장을 했는데 그 박 보좌관이 이재명 대표의 소위 성남 멤버였다라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함께 보시죠. 2014년 11월, 2018년 2월 성남시 행정지원가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는 송영길 대표의 보좌관 박 모 씨. 정진상 실장과 김혜경 씨의 법과 유용 의혹의 핵심인물인 배모 씨와 당시 함께 근무를 했었다라는 이력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한 민주당 관계자는 당시 성남 행정지원가 일부 조직은 이재명 대표의 친위 조직이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당내 일각에서는 저 박 모 보좌관이 송영길 대표와 이재명 대표 양측이 연결고리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 없고 측근도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이 부분 좀 잘하실 것 같은데 보도에 따르면 달리 별다른 경력이 없었던 이 박 모 씨를 성남시에 채용된 데는 정동영 전 의원과 이 대표를 동시에 잘 아는 정치권 인사에 알선이 있었다라는 의혹도 나오고 그 정치권의 고위직은 이재명 대표 후보 선대위에서 또 고위직으로 일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또 송영길 대표의 보좌관으로 가게 될 때도 어떤 그런 영향력이 있었다. 이른바 이재명 그룹과 송영길 그룹 사이에 어떤 굉장히 가교 역할을 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뭐 이름이 송영길, 이재명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정동영 캠프의 후원자 그룹인 정통이라고 하는 그룹이 그 안에 이제 사실 지난번 대선 때 이재명 대표가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을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지금 박무 씨라는 분이 정청래 의원 씨라고도 연관이 돼 있거든요. 그때 핵심이 정청래 의원이거든요. 정동영 계획. 그러다 보니까 그 또 광래구 씨가 또 거기에서 주요한 당직자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친이력을 가지고 지금은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만은 지금 이재명 씨가 뭐 저기 박영선 장관하고 친하다 이분들의 공통점이 다 과거에 정동영 계획에 속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그 주변의 인물들 속에서 이재명 당시 처음에는 총선에 나가고자 했으나 성남시장에 나간 사람에게 사실은 보좌관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심어줬고 또 그런 역할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것이 강래구 박무 비서관 이렇게 친화력을 가지게 되는 끈끈하게 사실은 돈을 주고받는 일을 아무나 밖에 사람들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연관성이 있는 것인데 단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재명과 송영길이 뭐 특수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까지 나아가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그렇군요. 이 사람들의 인연이 이미 말하자면 2012년 이전부터 쌓아왔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래된 인연임은 분명해 보인다라는 김용주 의원님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녹취 파일에 등장했던 돈 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일당들이 얘기했던 스폰서 역할을 한 것 아니냐라는 사업가 김 씨가 이전근 전 부총장에게 직접 이 쌍타옴표 밥값, 밥값을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밥값은 진짜 밥값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김 모 씨 사업가, 돈 봉투 스폰서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손 캠프 돈이 필요하다며 사람들 밥 먹어야 한다라고 이전근이 직접 요청을 했다. 녹취록 내용과 일치하죠. 다만 회사 상황이 안 좋아서 거절했다. 본인이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하지는 않았다라고 부인을 하면서 이전근 부총장이 밥값 명목에 돈을 요구했다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이전근 부총장이 요청한 밥값은 진짜 밥값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건 누구한테 요구를 해? 저게한테? XX한테? 아니 사람이 그 사람밖에 없다. 다른 스폰이 있어요? XX 월요일날 오면 밥값이 없다. 한찰로 좀 마련해줘라. 얘기해놓으십시오. 얼마? 그러면 천만 원. 그러면 얘는 백만 원을 생각하고 싶다. 천만 원을 두드려 맞기 때문에 오백을 갖고 마치겠죠. 진짜 완전 액기스 전수해지네요. 지금 이 맥락을 좀 정리해보여 박정원 의원님. 액기스를 전수받은 이전근 부총장이 알려준 대로 사람들 밥 먹어야 되니까 밥값 좀 달라라고 사업가 김 씨에게 인정했다, 요청했다라는 것까지는 지금 사실로 보여요. 이건 뭐 비용을 염출한 것도 아니고 사실은 저 정도는 갈취한 거죠, 갈취. 갈취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쉽게 얘기하는 게 밥값, 기름값, 용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뭐 그냥 민주당 중진 의원 몇 분 얘기하는 것처럼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거를 빌미로, 외형은 그거를 쓰고 있지만 사실상은 돈 갈취해서 그걸 전당대회 비용으로 썼다는 거고 지금 나온 걸로 보면 저 강래구 감사가 사실은 별일 안 했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송영길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별일 안 했다, 캠프에서 주위 위치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만 이거 보면 이전근 사무총장한테 모든 걸 다 알려주고 방법까지 알려줬으면 강래구 감사가 상당히 많은 일을 했던 게 지금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송 대표 얘기하는 것처럼 다 모른다, 아니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좀 전에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 그 이의심, 송심 얘기 나오면서 박모보좌관 얘기 나왔는데 도대체 그게 이전근 사무총장도 사실은 송영길 전 대표가 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 사무총장 임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거는 캠프 내의 일이다. 그래서 민주당하고 별로 관계없다가 아니라 민주당 대표로서 쭉 일을 해오고 난 이후에도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문제의 발단이기 때문에 이건 명명백백하게 민주당 내에서도 자체 조사하고 송영길 대표도 검찰이 알아서 해라 라고가 아니라 만약에 진짜 그런 뜻이 있다면 먼저 본인이 얘기를 하고 나와야 되는 거지 저렇게 대충 꼬리 자르기 아니면 눈 가리기 하는 식으로 될 일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녹취일액, 녹취파일 그대로 밥값을 요청한 이전근 사무부총장 하지만 사업가 김 씨는 불법 자금을 건네지는 않았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불법 자금을 건넨 사람도 처벌받게 되죠. 어쩌면 본인 방어를 위한 발언일 수도 있다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법조기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수사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